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오늘 동아일보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인터뷰가 실렸네요. 그 인터뷰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셔가고 있거나 또 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또 집을 살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대한 겁니다.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한국의 금리 인상이란 것이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금리 격차라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한국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딱한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어제도 이런 보시다시피 금리가 0.25%포인트가 인상이 되게 되면 가계하고 이런 기업이 이런 부담하는 금리 부담이 6조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7차례 정도 이런 금리가 올라가지고 7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금 가계하고 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오늘 귀한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이 경력이 아주 화려하네 글랜 허버드 저는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인데 못한 분인데 65세 1958년 출생인데 요직을 많이 거쳤네요 1991년부터 93년까지 미국의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냈고 이때가 클린턴 행정부인 거예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대학원 학장 이게 상당히 이제 미 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좀 순수한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글랜 허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이런 특별한 그런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자가 묻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겠느냐 40년 만에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약 4%로 내려오는 것은 조금 쉽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미국의 연방준비원의 목표는 미국의 연방준비원의 목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미 연준의 정책 목표가 현재 6, 7%대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2%까지 내리는 거라 그게 확고한 목표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학다리에서는 멋진 용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요 감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고 사람들이 지급을 잃는다는 것이다 2%까지 집요하게 미 연준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기자의 생각은 통상적으로 보통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시장은 자본시장입니다 주로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 교수님 말씀은 시장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실제 달성하려고 하지 않고 물렀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라는 경제 상황이 연준의 목표 수준을 정당하도록 몰고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준이 2%를 계속 뭐죠 고집할 것인가 그런데 시장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구두고 아마 적당한 순에서 구태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저는 둘 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물가상승률 2% 도달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얘기한다 매우 이게 지금 자본시장에 뛰어든 사람들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고 상당 기간 높게 유지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적인 이슈는 조금 전에 논의가 끝났으니까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된 거니까 연준은 2% 목표 도달을 매우 중요하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고 상당 기간 높게 유지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한국 금리가 더 계속해서 오를 거란 겁니다 현재 6, 7%대에서 4%대까지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4%대에서 2%대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연준이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이란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건 그냥 말로 해보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분명히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1958년생 하버드대학의 공직 경험이 풍부한 글랜 허버드 교수 이야기는 단호한 겁니다 미 연준은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금리를 더 높이고 그다음에 오래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의 고금리라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관 회장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수준을 5%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미 연준은 6%까지도 올릴 것이다 5%를 올려 가지고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바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다루었던 주제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께서 또 싯벨트를 잘 메시고 이번 한파를 잘 이렇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3.5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 3.75% 정도에 멈출 것이다 그럼 미국 금리가 6% 되는데 한국 금리가 3.75% 되면 그 간격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미래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의 레이더망에 걸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고금리가 우리가 예상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